분석작업의 데이터표 예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표는 행과 열의 값에 변화를 줘서요. 그 결과를 하나의 표 형태로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데이터표라는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행에는 수익률의 값을 1%부터 10%의 값에 변화를 줬을 때 수익금액의 값에 변화를 보고자 하고요. 10에서는 투자 기간에 따라서 1년부터 10년까지의 값의 변화에 따른 수익금액의 값의 변화를 표 형태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데이터표 1번에서는 행과 열 두 개의 값의 변화가 있고요. 데이터표 두 번째에서는 열 하나의 값의 변화에 따른 상한금액에 대해서 값을 표 형태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두 가지 예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표를 작성할 때는 두 가지의 조건 값의 변화가 있다면 행과 열의 교체하는 부분에다가 실제 값을 구할 수식을 직접 작성하시거나 연결하시면 되는데요. 연결하겠다라고 하시면 등호 입력하셔서 수익금을 계산한 C5셀의 수식을 연결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등호 입력하고 C5셀 선택하고 엔터 누르셔서 작성하셔도 되고요. 또는 직접 수식을 내가 작성하지 않고 위쪽에 있는 수식을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C5셀의 수식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하신 다음 일단 ESC 한번 눌러서 C10셀에 오셔서 컨트롤 V 누르시면 똑같이 수식이 복사 붙여넣기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C10부터 H20까지 영역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가상 분석에 데이터표가 있습니다. 행이라고 하면 가로에 입력된 값을 얘기하는데요. 가로는 수익률입니다. 수익금을 계산한 수익률이 있는 C4셀에다가 1%, 3%, 5%를 대입하겠습니다. 라고 C4셀을 선택하고 기간은 1년부터 10년인데 현재 수익금을 계산한 C3셀에다가 값을 대입해서 1년부터 10년까지 값의 변화에 따른 수익금을 보고자 합니다. 라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값이 구해지는데요. 샵샵샵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10러비를 살짝 조절해 주셔서 값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작성하신 데이터표가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데이터표 2에서는 10액 값의 변화에 따른 상한 금액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값을 표시하고자 지금은 값이 변화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값을 표시할 영역 위쪽에다가 수식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둥어 입력하시고 상한 금액을 계산한 C6셀을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직접 수식을 복사해 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C6셀의 수식을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ESC 한번 눌렀다가 G5셀의 컨트롤 V 눌러서 붙여 넣기 합니다. 다음은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수식 연결한 셀과 그 다음에 값의 변화가 있는 영역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를 선택하신 다음 현재 값의 변화가 있는 것은 열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열을 선택하고 열은 이자율이 있습니다. 연, 이율이 있는 C4셀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값을 구할 수 있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시스판 데이터표를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의 데이터표 예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